공공 와이파이 과연 안전할까?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공공 와이파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? 공공 와이파이는 카페, 도서관, 지하철, 버스 등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. 하지만 편리한 만큼 해커들이 쉽게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해킹을 할 수 있으며 30초면 개인 아이디, 비밀번호, 공인인증서, 은행 금융 정보를 쉽게 훔칠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공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100% 안전한 보안은 없지만 해킹 확률을 줄이기 위해 알아야 할 보안 수칙을 정리해봤습니다. 1. 웬만하면 공공 와이파이를 쓰지 않기, 특히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암호화되어 있지 않은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2. 금융앱을 사용할 땐 데이터를 쓰기, 3. 컴퓨터, 스마트폰 등 보안 업데이트가 귀찮더라도 하기, 4. 스마트폰의 경우 업데이트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면 바꾸기, 5. 아무 링크나 클릭하지 않기, 6. 사이트별로 한 글자라도 다르게 비밀번호 설정하기, 음 잔지식이 하나 더 늘었네요.